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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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컨셉템이거든요 컨셉템이 아가가 너무 웃기죠 전주 아가가 당황스러웠대요 직원분들이 갑자기 전주 멤버 전화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노래는 아는데 여기 직원분들이 있어서 전화 못 부르다고 하셨어요 직원분들이 저기 아까 나빠의 제 아 우리 яв장 나왔다 저희가 더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앞으로 주인기로 못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저희 각자 15씩 개인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죠 지금 연지언니부터 연지언니부터 네 여러분 선생님 어디서 잘 들리시나요? 네 네 오늘 너무 추운 날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수능한 친구들과 왔을 때 너무너무 수고 많아지고 잘 못쓸 거예요 오늘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개빛자인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제가 요즘에 특별히 준비했는데 오늘은 연지언니부터 지금 보러 가야 돼가지고 빨리 빨리 연지언니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일단 토요일날 연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오늘 오늘 여기 왔잖아요 오늘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있으시지 마시고 저런 게 있고 다이섬스 돌아오는 날 또 빙박이 많아서 하겠지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